와, 내 생일이다! 어, 아무도… 아무도 카톡을 안 보냈네?! 어떻게 내 생일을 모된 이 시뻑뻑 자식들아 친구들에 대한 실망과 붙인다 대가리가 가득 차 식단지기 아무 소용없구나 그냥 다 뒤져라 이 생일을 보낸 헤페러니 베텀네 모모야 오늘 못날리게 쭈리가 오늘 못날리게 은 끄지라 그냥 이 인생 혼자 사는 거지 나 혼자 촛불을 끼고 케이크를 혼자 먹으니 배부르고 아주 좋구나 하나 나가주세요 형! 타동이가 들어온다 형아 축하해 오이 오이 타동아 너는 알고 있었구나 뭐가? 형 저번에만 잘 됐던데? 나가 응? 나가! 어머니가 들어온다 야코야 축하해 역시 어머니 당연히 알고 계셨군요 뭐가? 다이어트 2kg 빠졌다며 어머니 나가주세요 뭐가 나가 하봉아 오늘 못 나리게 몰라 양양아 오늘 못 나리게 몰라 AI 면서 모른 척 진짜 모르면 뒤지롱 나 혼자 기타를 치고 아주 굳이 하고 있으니 웃음 꽃이 피는구나 하나 나가주세요 야코야 서프라이즈 오 얘들아 그럴 줄 알았어 난 너희들이 얍! 얍! 장난이야 동상적인 케이크도 준비했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야 얘 안 움직이는데? 다 뒤져 그냥 근데 제 인형이 나온 거 아세요? 자동이 인형이 나왔는데 진짜 너무 귀여워서? 뽀뽀 세 번 해주고 머리 빗겨주고 응가둥가 응가네 아 내 인형이지만 너무 귀여워 사동이 인형 금방 잡 팔리기 전에 사러 간다 나는 나를 사러 간다 나는 그 옆에 만두 사러 간다 도전 고마워